안녕하세요. 배우라기 영민의 기술사입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들이랑 관연도 문제 풀이를 하려고 합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태양광 2019년도 우리 2회차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우선 사실상 우리가 실기를 접할 때는 너무 다양하게 문제가 출제가 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맞습니다.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해주셔야 돼요. 좋은 선택과 나쁜 문제들은 버리는 이런 형태로 좀 가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우리가 공부 범위도 좀 줄이고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가질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같이 가보시죠. 2회차 문제입니다. 전체적으로 관연도 문제 풀이 시간이고요. 여러분들이랑 2019년도 2회차 문제. 첫 번째 문제, 그 문제 보도록 하죠. 그 문제가 그 문제입니다. 어떤 거예요? 1회차 때 나왔던 문제입니다. 용어는 조금 다르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태양광 발전설비에 필수적으로 구성되는 요소가 5가지가 있는데 그 5가지를 써주세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이미지와 대해서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반 부지에 있는 태양광 발전설비이고 가장 작은 단위에서 그나마 다 필요한 설비들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머릿속에 떠오르시죠? 어레이 설치되어 있고, 조그마한 접속반 하나 정도 있고, 그 다음에 인버터 있는, 맞습니다. 트랜스리스 방식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태양전지 모듈 또는 태양전지 어레이 이렇게 써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은 접속반 있고, 그 다음은 인버터 있다고 말씀드렸고, 인버터는 제가 PCS라고 떠달라고 꼭 말씀드렸었죠? PCS 가로하고 인버터 또는 인버터하고 가로하고 PCS. 어떤 걸 쓰시든 이 3가지는 1번, 2번, 3번 꼭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기억 안 나는 것들, 케이블이라든지 또는 메인 차단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나중에 번호, 신호 좀 뒤로 써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5가지 쓰라고 했기 때문에 6가지, 7가지, 6가지, 7가지 이렇게 쓰시는 분도 물론 계세요. 하지만 채점은 안 된다. 되셨나요? 앞에 1번이 틀렸어요. 그래서 6번이 맞았는데, 어? 이거 안 되네요. 우선 1번부터 항상 채점은 1번부터 5번까지만 채점하고 나머지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꼭 정리를 잘 해주셔야 되고, 머릿속에 떠오른다, 이게 확실하다 그러면 1번부터 쓰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의 실기의 팁이에요. 되셨죠? 좋습니다. 그래서 태양전지 모듈, 어레이, 그리고 접속반 케이블, 그리고 메인, 저런 스위치 쓰셔도 되고, DC 차단기라고 쓰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은요, 인버터.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PCS라고 써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되셨죠? 자, 전체적으로 5점 정도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라고 하고, 1번 넘어가고요. 자, 다음 우리 2번 같이 보시죠. 자, 2번도 뭐예요?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문제고, 여러 번 지속적으로 출제되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일사강도나 태양전지 표면의 온도에 따라서, 그 값들이 출력값이, 결론적으로 변경되더라. 그래서 인버터에서는 그 출력이 변경되는 거에서, 가장 제일 좋은 점을 찾아서 가겠다. 되셨죠? 그래서 MPPT 제어라고 얘기하는 그 제어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최대 전력 추종 제어 방식입니다. 자, 물론 MPPT 제어 방식이라고 쓰셔도 괜찮습니다. 어떤 걸 쓰셔도 좋고, 다 쓰셔도 좋습니다. 되셨죠? 점수도 높게 주셨네요. 3점이나 주셨네요. 좋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3번입니다. 자, 이 문제는 조금 어려워요. 그렇죠? 우선적으로는 배점도 좀 있는 편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좀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두셔야 하고, 저는 여기에다가 꼭 여러분들이 반드시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좀 연차도 좀 많은 그런 문제 위주로 한 문제 정도는 또 풀 수 있는 능력, 길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자, 2년 동안의 할인율이 주어져 있네요. 우리가 할인율이라고 하는 걸 보통 R이라고 많이 표현하시죠. 그 다음에 첫 해년도, 그 다음에 얼마 벌었습니다. 다음에 또 얼마 벌었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 편익에 대한 얘기가 나오네요. 그 다음은요. 그럴 기준으로 2년 동안 비용이 들었어요. 라고 하는 내용이네요. 자, 비용이 총 11억이 들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비용 편익비를 구하고,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 그게 경제성이 있냐 없냐를 판단하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거는 1번도 마치셔야 되고, 2번도 마치셔야 전체적으로 다 맞는 답으로 인정되실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공식도 좀 머릿속에 떠오르셔야 하고, 기억도 해주셔야 되겠죠. 좋습니다. 판별도 해주셔야 되겠죠. 같이 한번 가보죠. 자, 전체적인 내용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내용은 어떤 거예요? 자, 이거죠. 우선 첫 번째 문제는 우리가 어떤 거 계산하라는 얘기예요? 이거 계산해달라는 내용이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작은 원 하나 만들어서 B 이거 계산하셔야 되겠죠. 사실상 시그마가 붙어 있긴 하셔야 돼요.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뭐 이렇게 쓸까요? 전체적인 내용에서는, 그렇죠. 기본적으로 0차 년도가 있고, 우리한테는 1차 년도가 있네요. 자, 그러면 0차 년도라고 얘기하면, 자, 1 플러스 할인율은 얼마예요? 라고 하면 0.025였나요? 좋습니다. 여기에 0차 년도, 1000년도, 그렇죠. 그 다음은요, 그때 6억이라고 했으니까, 6억 곱하기 10에 8승 정도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되긴 하겠죠. 어쨌든 뭐, 자, 억 단위로 계산하시면 상관없으니까. 그 다음은요, 자, 다음 회차는, 자, 이렇게 되겠죠. 자, 1 플러스 똑같이, 할인율이 0.025고요. 여기 연도는 1차 년도, 이렇게 되겠죠. 자, 5.8억이라고 했으니까, 네, 이렇게 해서 곱하기 10에 8승,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렇게 계산해 주시고. 자, 그 다음은요, 두 번째. 자, 비용을 계산해 달라고 했는데, 비용은 그냥 2년 통틀어서 11억이라고 하셨어요. 자, 이렇게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3번, 자, 결론적으로는, 자, 비용 편입비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그렇죠, 이거 11억에, 이거 계산한가, 뭐, 저는 A라고 할까요? 네, 계산한가 A, 이렇게 계산을 해 주시면, 뭐, 제 기억에 여기가 1.06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답, 여기다 끝에 나중에 답안지에 쓰실 땐 답, 뭐, 12, 비용 편입비는 1.06이야. 이렇게 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뭐, 이 정도면 여러분들 충분히 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은요, 자, 그 다음에 어쩔 수 없이 2번, 이렇게 갈까요? 2번, 그렇죠. 경제성을 판단해 달라고 했으니까, 사실상 비용 편입비라고 하는 값이 1.06이니, 얘가 1보다 크니, 경제성이, 뭐, 경제성이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있다. 자, 이따 이렇게 표시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되셨죠?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자, 0차 년도, 그 다음에 1차 년도, 그 다음에 2차 년도, 3차 년도, 4차 년도, 보통 5차 년도까지가 제일 비중이 많이 나오는, 예, 뭐, 배점도 높은, 그러한 관연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꼭 해결하고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사실상, 그렇죠, 연도 계산하시면 전체적인 비용은, 그렇죠, 비용 편입비는 1.06입니다. 또는 경제성이 있습니다라고, 우리 관연도 문제의 해답, 해설지에 있는 내용으로 마무리 좀 지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실 수 있으시죠? 꼭 기억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자, 다음은요.